1, 2, 3, 4, 1, GO! 2, 3, 4, 1, GO! 2, 3, 4, 1, GO! 이 생에 날 못한 사람 이 생에 못하니며 먼 길도 날 다시 만나는 날 나를 웃지 말아요 도착! 이 생에 날까지 가요 이 생에 날까지 가죠 이 생에 날까지 가죠 락 eco would take me back to me tonight I will whoo my heart is in the now my heart is in the now I will L 퀴즈 사톡 주인공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투 남자 빅스 에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에나리입니다 우리 엄만 어디로 갔을까요? 댄스버리트 댄스버리트 붉어진 욕실이 끼려 밤의 공기 너 없는 서울시리스 너의 온기 여전히 kick snow flow 너를 데려와 네가 흘려와 시간은 틱톡톡 더욱 내게 멈춰 기억은 점점점 너를 태워 저 맞네요 현대무용 재즈 댄스 발레에서 힙합까지 못 추는 춤이 없어요? 저 댄스 담당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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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스의 리더 엔입니다. 빅스는 완전 앨범 빅스에서 돌아왔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곡은 정말 좋은 곡이라서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짐은 죄가 없어. 저희는 죄가 없어. 상담을 좀 받으셨어요? 자, 앤! 우울어! 슬프구나. 많이 슬프구나.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육성재는 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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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 그렇죠 밀림 영자 레오 자유투 깨끗합니다 이 자유투 하나는 의미가 있어요 김성현 감독 활짝 웃죠 2도까지 2도까지 성공하네요 아 레오가 거의 쐐기에 가까운 지금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단 Takah 갱이 댄스 자유투 수비 정렬의 백싱이 수위에 한 번! 수비 정렬의 백싱이 수위에 한 번! 레오의 첫 번째 골! 엄청난 골이 나옵니다! 삘리대왕자 레오! 레오의 첫 번째 골! 레오의 첫 번째 골! 레오의 첫 번째 골! 레오의 첫 번째 골! 레오의 첫 골! 레오의 첫 번째 골! 레오의 첫 번째 골! 향오аб었ous! 과수 백심들이 좋아하면 레오의 첫 번째 골! 레오의 첫 번째 골! 먼저 김용버 팀 렛츠 룸! 자, 먼저. 역시 석취 1종을 먼저. 석취! 석취는 무엇인가? 1종의 위치 좋지 않아요. 자, 거의 경기 끝나갑니다. 자, 손진영! 손진영! 자, 손진영! 열어주면서. 극적으로 한참 말해야 하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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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4. 4. 5. 5. 편들보다 반짝이는 나 예쁜 입술로 나를 불러주는 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줄래 늘 함께할게 You're my love 또다시 부는 바람에 눈물을 내쉬 괜찮지 않은 마음이 애써 미소를 지어 끝나지 않는 하루에 갇혀 숨이 조여와도 쇼벅샤벅 양심따윙 없어 동정따윙 버려 아이아벅샤벅 양심따윙 없어 동정따윙 버려 내 눈물은 말랐어 난 후회하지 않아 난 잠시만 눈 감으면 돼 그저 잠시만 돼 널 살릴 수 있다면 널 사랑하고 있어 바보야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야 괜찮아 바보야 계속 가슴이 뛰는걸 심장이 꽁차고 통해 넌 왜 왜 몰라 Oh everybody call me you call me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You call me you call me 너의 사랑을 말해줄래 눈물이 나고 가슴 아파도 사랑을 향해서 가는 for my heart 우리 딱 한 달만 사겨봐요 낮집도 가고 우리 딱 한 달만 사겨봐요 영화도 보고 내가 좋아요도 눌러줄게요 밤만에 잘 자요 속삭이면 잠들어 You are my girl all my sunshine 햇살보다 눈부신 I wanna feel you I wanna be love 꿈결 속의 paradise 그대를 보면 그대 손잡으면 내 하루가 너무 쉽게 지나간 사랑이란 아픔보다 깊은 걸 내가 배운 사랑이란 아 진짜 많이 칭패했을 때 쓸 건 아니네 아 진짜 많이 칭패했을 때 쓸 건 아니네 어어 귀여워 응 수탑 미스터 미스터 그리고 이제 작은 강아지 작은 강아지 큰 개. 그리고 살짝 변형되면 이제 물개. 물개. 갑자기 물개로 가서. 여기서 물개. 옹 옹 옹 옹 옹 옹 옹 옹. 코끼리. 야 다 알겠다 씨. 좀 아픈 코끼리인가. 버팔로 버팔로. 버팔로 버팔로. 어이 Broad. medios Flag에racy길벨! 지금은 fase преды? 좀 울려야되요. 아아. 그어있어? 모기 소리 한번 넣겠습니다. 어디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정척은? 적은? 적은? 정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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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쳐주면 점수가 확 도망갑니다 좋아요 라인카너 와 정말 멋있게 쳤습니다 블랙공을 쓰고 있는 캔 자 부드럽게 들어가라고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맨 너무 많이 넣었나요 이가 맨 기적거리며 지적 있는 게 나 삶에 방해가 될 리가 없지 나와 형제들의 땀은 내려를 예전의 강그 Should I 저 그림의 스케치는 완성 일자로 바라보던 미래에 왔어 내 앞에 모습을 봐봐 난 놈이 못난 놈이 달래가 비지 미지 비는 잡기 이건 번들 잔치 까초라 해발발받다 번발또리들 썩이는 가락 구름에 달고 타벼무는 것으로 가리지도 않고 바라죽고 칠마리 가리는 벼들에 쥐부리지 않고 말 쳐져 펌 내려온다 펌 펌 내려온다 펌 펌 내려온다 신조 멤버들 중 가장 부자 아니에요 제가 무슨 부자예요 자작권 부자 두 분이 더 안 먹고 허리피 졸라매면서 은행걸이 어디 은행을 가시죠? 한국음악음악음악음악 The traditional Korean sounds are characteristic in this track Did you guys like it? 네! Did you guys like it? 네! Thank you I arrived in Sydney two days ago Did a little sightseeing And everywhere I went It was beautiful and filled with good food 난 너에게 시간을 준 것이다 난 너에게 시간을 준 것이다 김포 선생님 내가 요즘에 내가 존경을 당했는데도 아 무슨... 파병가요 이렇게 또 오늘 아이비스 클로즈업에도 오셨는데 나도 레고파드 입고 올걸 있는데 살짝 기대했는데 그 노안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하고 놀아요 요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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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담을 갖고 들어갑니다. 라비 라비 라이크 아 스크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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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빅스 여유있게 여유있게 끝났습니다 날 지켜봐 두 눈을 감고 이제 날 느껴봐 하고 싶어 반짝 아주 반짝 저 마음 있어도 내가 너를 비춰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내게 닿도록 as you fall to sleep when the world is clos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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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You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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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2. 3. 월맹이 찾아가야지. 잠시 사. 가만히 있어. 너무 원명히 느껴져 Let's be something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잘해서 같이 믿었었는데 미치 잘 잡는다 이렇게 2대1인데 포지션 잡기 있나요? 잡았니? 잘 잡았다 야 죄송해요 이기고 싶었어요 그냥 각각руг La poma wirklich 태양 속으로 너의 두 손 잡고 걸음 빼디더 자 석점 석점 가중간 자 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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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빈의 석점 슈이 터집니다 홍빈이가 진짜 잘해요 피해는 진짜 웃겨요 자 돌아갑니다 자 대단한 승장입니다 오우 전투 lemon 아파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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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종돌이니옥 풀로 먹어 그래서 피칭의 결과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혼빈이 미꽃 우승했습니다. 혼빈도 일단은 몸 놀리면 굉장히 좋아요. 1단계 가볍게 통과했고요. 2단계. 괜찮습니다. 2단계. 그렇지. 아주 순조로워요. 자 이제 3단계. 자 이제. 마지막. 에헤. 마지막. 에헤. 자 물폭탄을 피해가면서. 자 3단계를 마칩니다. 4단계. 4단계에서 탈락자가 많아요. 자. 괜찮고요. 자 여기. 여기서 뒤도 봐야 돼요. 지나가고. 어허. 5단계 홍빈. 자 아직까지 양빈 모두. 완주자가 없는 가운데. 첫 번째 완주자가. 홍빈이 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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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정프를 잡았어요. i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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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